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대통령 잡아먹으려고 우리나라 어떻게든 우리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면서 가짜뉴스 만들면서 서로 돌려보면서 광신자들이 종교적 광신자가 낫다니까요. 지들길이나 괴로운데 정치적 광신자들은 국민 전체를 볼모로 잡고 나라를 위태롭게 몰고 갑니다. 다른 나라에서 욕을 해도 신나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까이면 너무 좋아가지고. 봐라 봐라 우리나라 대통령 내가 엉망이라고 했지. 나 그래서 안 찍었지롱. 죽어봐라 이 찍더라. 이게 암세포들이 하는 거예요. 죽어봐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요. 암과 암세포랑 정상세포는 같이 죽습니다. 한번 죽어봐라 이 나라. 중국이 니네 죽인댔어. 이 찍더라. 이러면서 광신자들 너무 많아서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라도 하면 욕할 생각이에요. 제정신인지 주권자인지 과연. 내가 주인이라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대통령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모자라도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 망하면 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일단 탐진치를 배제하고 카수 박용. 이왕 뽑았잖아요. 일단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미친 짓 하면 탄핵도 가야겠지만 일단 뽑았으니까 잘하게 일단 응원해 주면서 매서운 지적도 하면서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탐진치로 하는 지적은 그런 지적이 아니에요. 죽어봐라 하는 지적이에요. 이 나라 한번 망해봐라. 러시아 중국 이 나라 손봐준대. 봐라 대통령 잘못 보니까 이렇게 됐지. 나는 안 찍었지롱. 열라 똑똑해서 안 찍었지롱. 이 나라 다 죽어야 정신 차려. 망해보자. 망하자. 엄청 신나요. 이 나라 망할수록 신날 거예요. 왜? 내가 옳았다는 걸 입증하니까. 그리고 같이 죽게 돼요. 아무튼. 탐진치를 배제하고 접근하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전해주신 비법이에요. 탐진치 있냐 없냐를 물어보라고 했어요. 탐진치 있냐 없냐. 부처님은요. 접근을 그 주장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네가 관찰해봤을 때 탐진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속지 마시려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자기 탐진치의 근거에서 하는 말인지 자기 기분 좋다고 하는 말인지 자기한테 이뤄서 하는 말인지. 광신자들이 설치면요. 다 망하는 겁니다. 광신자들이 설쳐버리면 객관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 나라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요. 끝없는 선동질 때문이에요. 대통령 정치 못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 뽑아놨어요. 정치인도 아닌 정치 초보를 뽑아놨어요. 우리 말도 안 듣는 것 같다. 그래도 강단 있고 고집 있다고 뽑아놨어요. 그랬더니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뽑아서 쓰려면 더 자명한 얘기를 하고요. 더 탐진치가 떠난 얘기를 하자고요. 선동질을 하면 더 안 들어요. 이제 자명한 말도 안 들어버려요. 자명한 조언도 안 듣는다니까요. 저것들도 다 선동에 속아서 저러나 보다 하고. 광신자 취급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깨어 계신 분들은 이 나라를 걱정하는 깨어 계신 분들은 최대한 본인이 양심적인 주권자로서 탐진치를 배제하고 이 말을 한다. 이 걱정을 한다. 이런 입장에서 나라 비판하고 해주세요. 일단 이 나라를 위해서 수용해야 될 부분은 수용하세요. 뽑았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은 살렸어야죠. 그게 카수바경이에요. 일단 살렸어야죠. 끌어내리면 되지 않을까? 이것부터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극단적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 일단 끌어내면 나아지리라는 마음이 앞서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탐진치 상대. 무조건 탄핵만 시키면 답 나올 거다. 왜 여러분 학습 효과 없어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켜봤더니 나라가 나아지든가요? 그게 그것만도 답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이놈 끌어내려봤자 더 이상한 놈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치권에 지금 양심적인 사람이 안 보이는 한에는 있는 사람 끌어 일단 살려 쓰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니겠어요? 이게 카수바경 아니에요? 저는 제가 뭔가 주장할 때는 제 원칙 가지고 합니다. 카수바경 가지고 탐진치 배제하고 최대한. 현재 겨우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 뽑았으면 이 사람 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일단 답을 찾는 게 먼저죠. 제가 왜 요즘 대통령 안 깝니까? 대통령 지지자입니까? 저는 어느 정치인을 제가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이 나라 잘 되기를 걱정하는 애국지사일 뿐이에요. 애국 애족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권자니까 당연하게. 내 나라 망할까 봐 걱정돼서요. 선동질한 애들이 너무 난리를 치니까 비판도 저도 지금 비판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은 비판도 참는 게 있어요. 왜? 똑같은 선동질에 넘어가는 그런 꼴밖에 안 되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상한 선동질만 멈추면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이 더 잘 들리지 않을까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여당에? 왜 이걸 다 망쳐버리고 있는 게 뭔데요? 선동질이요. 무조건 이 나라 망할 거라고 지금 몰고 가죠. 이 나라가 왜 망해요? 저는 진짜로 국민만 위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저의 성공이나 제가 지지하는 특정 정치 세력의 성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천벌을 받을 거고 이 동영상 박제돼서 두고두고 저의 비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장담을 봤는데 우리나라 국은 있습니다. 망할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지난 대통령보다 잘하는 것도 훨씬 많아요.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정치 스타일이 다르고 정치 경력이 다르다 보니까 지난 대통령, 지난 정권보다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쇼에 능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국민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평소 주장해오던 정책도 다를 거고 당연히. 하지만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부분만 편집해가지고요.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요. 왜? 자기들이 잘하는 걸 못한다고 판단하니까 얼마나 신나서 편집했겠어요. 외교 못하네, 뭐 못하네. 지난 정권 때는 애교 뭘 했는데요. 혼밥 먹고 오고 다른 나라 가서 혼밥 먹고 오고 이게 외교예요? 훨씬 잘하는 거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계속 정신없이 고개를 돌리시긴 하지만 말 못하는 것도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말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말을 못해요. 기대했던 것 중에 뭐가 아닌 거. 일단 이것도 빨리 우리가 주권자라면, 내가 주권자라면 내가 쓰는 사람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어? 말을 못하네. 퇴사. 퇴사시키자. 얘 끌어내자. 이 지랄을 하는 게 맞겠어요? 아, 저건 어떻게 보강하지? 저 부분 어떻게 보완하지? 이런 게 지금 주권자의 마인드고요. 주권자가 아닌 홍의병의 마인드는요. 탄핵. 내가 안 뽑아서 그래. 내가 뽑은 사람으로 바꿔줘. 탄핵. 영어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아시더만요. 전 영어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누리시는 거 누리세요. 이거 외국 가보세요. 외국인들 다 어메이징하다고 난리예요. 대통령이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어메이징하다고 난리예요. 어메이징까지만 읽었어요. 다른 칭찬의 말들은 영어로 써 있어서. 애처가인 것들. 제가 짐작한데 그 나이에 그 정도 장가가면요. 애처가 아닐 한국 남자 있을까요? 감히? 좀 재밌게 보세요. 상황을. 나라 망할 것처럼 그러고. 선동질하는 그런 가짜 뉴스나 동영상을 보다 보면 내가요. 우리나라를 부끄러워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를 미워하게 되고요. 내 대통령이 어느 날 푸틴이 돼 있고요. 나의 대통령이 어느 날 시진핑이 돼 있습니다. 자, 뭐냐. 시진핑 눈치 보고 있고요. 푸틴 눈치 보고 있고. 아니,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인데. 우리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의 당당한 후손인데. 우리나라한테 외국에서 지랄대는데. 같이 쫄아가지고요. 아, 대통령 저 부끄러워. 빨리 끌어내려. 푸틴이 뭐라고 하잖아. 푸틴이 황제예요? 그런 사대주의 의식 있는 게 지금 옳아요? 아니면 솔직히 지금 우크라이나에 거기 무도한 전쟁이 일으킨 푸틴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한마디 하는 게 옳아요? 그것만 한번 따져봅시다. 푸틴, 저기 우크라이나 지금 선량한 사람들이 전쟁 나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러면 그게 못 도와주면요. 우리 6.25 때 아무도 우리 안 도와줬겠네요. 우리는 도움받을 때 왜 안 도와주냐고 한탄하고. 남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아, 우리 먹고 살아야 돼. 우리 7조가 걸렸어. 돈이 걸렸어. 러시아에. 일단 말하는 게 더 맞죠? 돈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지. 말하는 것 자체가요. 죽일놈인가요? 시진핑이 또 지랄됐는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가요. 우리나라 주권자의 대표인 대통령을 이 한마리를 가지고요.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불장난하지 마. 일단 여러분 시진핑한테 불장난하지 말라는 말 듣고 아, 우리나라 대통령 부끄러워 죽겠네. 또 지랄했네. 시진핑 비위를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이게 옳은가요? 아니, 지금 대만 가지고 불장난을 누가 하고 있죠? 정확하게 불장난을 누가 하고 있죠? 불장난이 왜 불장난하지 말하는지 아세요? 지만 타는 게 아니라 옆집까지 태워 먹어요. 지금 누가 불장난하고 있죠?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세계적인 골치인데 지금 먹었던 위구르나 티벳도 뱉어야 할 놈이 대만 먹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면 여러분 머리가 조금 맛있어.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대만을 칠 때 우리나라가 탄약 생산량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도울까 봐 제일 전전근근한 건 중국이죠. 중국이 대만 칠려면 분명히 북한을 통해 남한에서 전쟁 상황 만들고 대만 칠 겁니다. 대가리가 있다면. 지금 불장난을 누가 하고 있죠? 불장난하지 마라는 말은 지들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실 불장난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장난하지 마라고. 지금 전쟁으로 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불장난하지 마라고 경고하니까 중국에서 팔끈해가지고 그냥 불장난하지 마라고 연일 공격하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어디 우리나라한테 지금 불장난을 실제 하고 있는 애들이 지랄이야 라고 생각해야 주권자지. 아 또 시진핑 그것도 이제 우리 경제 보복 당할 텐데. 경제 보복 걱정은 걱정이고요. 주권자라서 이런 말도 못하는 것들은요. 주권자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돈만 이렇게 하면 먹고 살 것 같아요. 중국에 빌붙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이득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대접받을 것 같아요. 중국한테 다 퍼준 대통령은 가서 중국 가서 무시당했죠. 퍼준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퍼주지 마라고 한 거잖아요. 퍼준다고 인정받는 거 아니다. 중국에다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도 마찬가지. 제의 드리는 거는 저라면 윤 대통령처럼 뭐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했잖아요. 이미. 이미 했으면 이미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밖에 나서 이 말을 했는데 경제 문제도 보복도 당할 수 있고 이 말 하지 말지 하고 여러분 주권자로서 충분히 걱정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까도 내가까. 우리나라 대통령 까도 내가까. 니네가 내정 간섭하지 마. 니네 불장난하는 거 니네니까 니네 자중해라고 그런 마인드도 못 먹는다면 여러분은 주권자가 아닌 겁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요. 경제 보복 운운하면서 그냥 대통령 욕하고 싶었던 거지 주권자로서 발언이 아니라고요. 주권자라면 당당히 대통령 지적하되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당당해야 된다. 까도 내가까. 왜 니네가 지랄이야. 어디 우리나라한테 함부로 불장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불장난은 누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그 불장난, 그 욕을 먼저 먹은 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바이든이 먹었어요. 대만 문제 꺼낼 때마다 중국이 표현이 참신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장난하지 마란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불장난하지 마란 욕을 먹었다는 거는 국격이 올라간 겁니다. 바이든급의 대접을 받은 겁니다. 바이든이랑 돈급의 대접을 받은 겁니다. 항상 누릴 건 누리자. 위기는 귀에다. 버릴 게 없다. 오히려 여러분. 중국, 러시아 지랄대네. 우리나라가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무서운가 보다. 우리나라가 탄약 생산량 1위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란 말이에요. 엄청난 총알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해보고 나니까 금방 전쟁 끝날 줄 알았죠. 전쟁 오래 가니까요. 탄약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가치가 지금 엄청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랄되는 거예요. 중국한테도 여러분 큰소리 치면서 나가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할 수는 있지만 이왕 했잖아요. 이왕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하지 말지. 그 말 하지 말지. 부끄러워. 시진핑님 죄송합니다. 제가 단속을 못 했습니다. 이재명을 찍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푸틴님 죄송합니다. 황제이신데 우리 변방의 제후 분수를 모르고 지랄냈네요. 이직들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리얼한 속마인드거든요.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게 주권자냐고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독립운동 하셨겠어요? 곧 죽어도 내가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 이름에다 대자 쓴 나라 제정신인가요?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좌우가 없어요. 양심 주권자가 되자는 거예요 저는. 이념 다 개나 주라고 하시고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양심. 애국애족. 이 나라 살려야죠. 우리 후손들까지 살아갈 이 나라 살려야죠. 박정희 대통령이 먹고 살게 해주고 김대중 대통령이 또 민주화운동 하시고 김구 선생이 목숨 걸고 우리 민족 하나 돼야 된다고 외치시면서 상의 임정 지키시고 그리고 문화강국 돼야 된다고 김구 선생이 비전까지 제시했습니다. 문화강국이 우리가 갈 길이다. BTS가 김구 선생 말씀 이용해서 인용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렸죠. 홍익인간 문화가 BTS의 근본 철학이다. 이게 지금 다 우리나라 하나 살리자고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리더들이 와서 장단점 잘한 거 못한 거 공간은 다 있지만 이렇게 버텨온 우리나라인데 여기서 왜 망할 생각만 하고 있냐고 이미 정신적으로 졌잖아요. 동지부운동가 선조들 덕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도요. 이라크나 어디나 다 파병 가보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는 도와주지 말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국민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는 도와주지 말자. 우리 민족을 미국이 도와서 만약에 독립했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의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의지를 보였어요. 생을 걸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 덕에 그분들 덕에 우리가 지금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 희생이 헛된 게 아니죠. 하나도. 그분들 덕에 우리가 목에 힘주고 사는 거고 중국으로부터 존중받았어요. 장계석 당시 청통한테도 존중받았어요. 이게 우리 저력입니다. 어디 우리나라를 쉽게 보고 중국이 우리나라 옆에 붙었는데 끝없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덤볐다가 한 번도 우리나라를 먹은 적이 없죠. 우리나라가 작다 보니까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살려니까 외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런 사대관계는 계속해왔지만 그것도 지혜로우신 거고요. 힘으로 우리가 그래도 제압당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부심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고유 문화 지켜왔어요. 자부심 가지세요. 문화를 지켜왔잖아요. 문화 주권을 지켰다고요. 문화 전쟁에서요. 이 작은 나라가 중국한테 안 지고 문화 주권을 지켜왔다고요. 더구나 모택동이 중국 문명을 한번 쓸어버려가지고요. 지금 유불선 다 중국에도 맥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문명이요. 옛날 생각하는 중국 문명이 아니라고요. 중국도 지금 빨리 과학화해가지고 선진국 되려고 최선을 다하지 고대 문화는요. 자기들 스스로 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와서 가져가야 될 문명의 비급도 많아요. 중국이 잃어버린 문화력을 우리 민족이 지금 다시 주고 있는 것도 많다고요. 공자님 제사 지낼 때 음악 하는 거 있죠. 얘 들이면서 음악 하는 거. 그것도 잃어버려서요. 우리나라 성경관에서 가져갔습니다. 자기들이 못 지켜서 우리나라한테 물어서 세정대왕 때 해놓은 거 가져갔다고요. 제사 때 예약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다시 줬다고요. 그거 다시 줄 정도면 공자님 동의적이란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걸 또 보면 저것도 보수인가. 또 이제 또 이지랄할 수 있어요. 그분들 머릿속에는요. 그럼 결국 보수인가. 결국 윤석열 지지자인가. 얘기가 안 돼요. 제 얘기를 듣고도 독립운동가 머릿속에 보수, 진보 이런 게 있었으면 나라를 위해 희생했을까요? 그냥 자기가 추구했던 이념과 신념을 위해서만 단순히 죽은 사람을 우리가 기릴 수 있나요? 우리 민족을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기리는 거죠. 애국애족, 중도우익, 자파입니다. 애국애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수니, 진보니 붙으면 답 없어요. 진짜 나라 이해하는 양심적인 주권자 애국애족하는 양심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저 아니면 또 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안 하면 누가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행보도 애국애족, 양심주권자 관점에서 보면 또 맛이 달라요. 그런데 이미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친 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나라 곧 망할 것처럼 보여요. 탄핵, 탄핵. 어제도 코미디 보셨어요? 코미디? 미국 가서 대통령 부부가 사인을 했는데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긴건이여가지고 배우자 지가 뭔데? 배우자 긴건이라고 썼냐고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였어요. 탄핵해야 된다고. 무조건 자다가 탄핵이야. 그래? 탄핵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밥을 먹다 트름 했다는데 탄핵해야지. 거의 이 정도 정신병 수준이라 윤석열, 긴건이 썼다고 탄핵해야 된다고.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지? 그게 사람이냐고. 배우자를 왜 썼냐고. 그럼 또 배우자 안 쓴 것도 있어요. 이번에 미국 가서. 대통령, 윤석열, 바로 밑에 긴건이. 지가 대통령이냐고. 대통령 밑에 긴건이를 왜 썼냐고. 배우자라고 써도 지랄이고 안 써도 지랄이고. 쓰지 마라는 거예요. 긴건이는. 보이지도 마라. 그래서 기자가 찾아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그럼 또 뭐라고 앉아야 돼요? 하다하다 이걸 들고 와서 드립이냐? 쪽팔린다. 급했구나. 궁했구나. 이 지랄하고 있습니다. 애국, 애족, 중도, 양심, 주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또 여기까지 듣고. 또 또 또 또. 저거 보수였구나. 너도 탄핵이다. 얼마나 재밌게요. 본인들 재밌으신 건 좋은데. 제 사이비 종교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는 지들끼리 망하는데. 아 이건 뭐.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고 걱정을 너무 하실까 봐 지금 이 얘기 들으신 거죠. 힘내시라고 제가. 또 다른 쪽 측면도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한쪽 명만 보시면. 그냥 뭣 모르는 분도 진짜 나라 망하나 보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나라 망할 거라고 믿는 그 나라를요. 누가 도와주면 도대체 어떻게 그 나라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죠? 탐진치 떼고 보세요. 탐진치 떼고 탐진치 떼고. 최대한 배제하고. 뭐 완전히 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배제하고 한번 보자고요. 또 또 뭐죠. 목사들 또 지랄하잖아요. 목사 막. 목사 같지도 않은 분. 사탄의 종이 목사가 또 설치질 않나. 보수 쪽도. 그렇죠? 나라 걱정이 먼저지. 구독자가 뭔 의미가 있어요. 나라 망하는데 구독자가 뭔 의미가 있어요. 이 나라 잘 돼야죠. 어떻게 조상들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요. 우리부터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양심 주권자시라면 스스로의 안목으로 카수바경. 이미 일어난 거 통제할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되 카수바경도 카르마 종교적인 거 아니에요. 카수바경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다시 말해볼게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빨리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탐진체를 최대한 배제하고 양심적으로 역지사지하면서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선택을 하자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수용하자.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걸 붙잡고 나라 망한다고 외치고 있으면 답이 없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런 얘기도 좀 해야죠. 재밌죠. 이런 얘기도 하면 누가 와서 정치기관대인가요? 이러실 텐데. 아니요. 우리 나라 망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의미로 나라 망할까 봐 걱정하는 모임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학당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도 도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인류를 돕겠다고 우리가 설치겠어요. 그런데 나라가 안 망한다 망한다가 아니라 힘들어지실 거예요. 앞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많이 힘들 겁니다. 경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수록 더 정신 차리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게 내가 주인이니까 내 우주는 내가 주인이다 하듯이 내 나라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감시도 게을리하지 않고 이 나라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게 도와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제일 반대되는 건요. 쓰레기 정치인도 있지만 그 압제비가 된 선동질하는 존재들. 머리 깨진 존재들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주권자라면 이게 심각해야 돼요. 주권자가 아니니까 내 편이면 그냥 좋다 하고 내 편이면 다 좋은 말이다. 내 편 거 유튜브만 듣고 그렇게만 살겠다. 다 남탓하면서 이렇게 살아가 버리시는 그게 아몰랑이랑 뭐가 달라요? 아몰랑이랑 뭐가 달라요? 올바른 삶의 방식은 카수바경이다. 개인 문제건 사회 문제건 국가 문제건 카수바경으로 가자.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나마 이쪽 뽑은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정도 수준의 지금 나라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거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 정도가 최선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겠는데 저는 대선 나가봤잖아요. 제가 급조해가지고 대통령이 돼도요. 윤석열 대통령 이상 잘하기가 쉬울까요? 전 일단 영어로 노래를 못 부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판단하는 게 다른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대선 나가봤고 또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치 초본데, 저도 지금 정치 초본데 국회의원을 해봤나요? 뭘 해봤나요? 그럼 정치진들하고 완전히 쓰는 언어나 논리가 달라요. 그러고 제가 나가면요? 미치게 욕할걸요? 정치인들하고 카수바경으로 정치를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탄핵이다. 이 나라를 정토로 만들겠다고? 저 불교냐? 탄핵이다. 아니, 뭔 말만 해도 지랄릴 텐데 거기에 선동질할 텐데 여러분 거기서 버티면서 꿋꿋이 내가 뭔가 구상한 정책이라도 펼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저 개인 소감이니까 여러분한테 이거는 제 소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후보자였던 소감으로? 쉽지 않은데 검사만 서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갑자기 저기서 저걸 한다고?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파리들이 꼬일 수도 있어요. 뭔가 파리들이 또 꼬여가지고 정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 강의 안 듣고 어디 거지 같은 강의를 듣지? 이런 의문들이 있죠. 하지만 대단한 거라니까 일단 저 배포는 장난 아니다. 일단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았는데 일단 자기 주관이 있고 밑단 밀어붙이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뚝심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버텨요. 일단 그건 장점으로 좀 살려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주권자라면 저걸 살렸을 생각을 해야지 저러니까 탄핵이다로만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나라에 대해 무슨 책임을 질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저는 못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부인이 조정한다 만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부남들 다 부인이 조정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은 부인이 조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팀장님은 지금 부인이 조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현실성 없는 얘기 하지 말자고요. 나이 50 넘어서 장가 갔대잖아요. 거기서 게임 끝난 거지. 뭘 더 그걸 그걸 모르고 뽑았다면 여러분 세상 안 사신 분들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는 그냥 그런 줄 알아야죠. 아니 문 대통령 때 어땠죠? 김정숙 씨가 앞에 갔습니다. 뒤에 따라가더라고요. 문재인 씨. 그때 다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욕은 했지만 그럴 수 있지. 나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 안 했잖아요. 저도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때 더 했는데요? 그냥 김건희 씨가 싫은 거지. 윤석열 씨를 깔 게 없으니까 김건희 씨를 깔고 있는 거지. 솔직하게 말해서 이재명 씨가 됐으면 김혜경 씨는 당당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다고요. 문제 없다는 게 있는데 국민들이 있는데 이거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살려 쓰겠다고 결정한 거잖아요. 일단 뽑았잖아요. 끝까지 그 흠을 붙잡고 물고 뚫으면서 이 나라 망해도 좋다. 탄핵해보자고 가는 게 옳으냐고요.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김혜경 씨 덮고 갔겠죠? 그리고 영부인인데 일단 인기 기간이라도 좀 봐주자 하고 막았겠죠? 인기 후에 감방에 쳐넣더라도 그게 당연했겠죠? 문바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빠들 여기 계시나? 아니 당연히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안 하죠? 나는 그렇게 받고 싶었으면서? 이 정도도 판단이 안 되면 트럼프는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요? 지금 다른 나라 푸틴은 어떻게 시진핑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 자리에서 버티고 있죠? 안 그래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 아니 저는 제 개인적 주관도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주장도 있고요. 제가 구분해서 들으세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 검사만 하시던 분이 가서 정치 쪽에 나가서 정치인들하고 경쟁하면서 거기서 버틴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피 마를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요. 술 드시고 잘 주무실 것 같아요. 일단 저 배포는 제가 인정합니다. 잠도 잘 주무실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분이 나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장점.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부분은 좀 감수하고 이 정도는 가자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보수에서 뭐라고 하는지 전 몰라요. 전혀. 나라가 잘 되길 바라서 저도 말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우리한테 눈을 맞춰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 말을 좀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아니 왜 김건희 씨만 까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건 윤정렬 씨를 별로 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하고도요. 잘 지내려면 우리도 당당할 땐 세게 나갈 땐 세게 나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게 나갈 땐 세게 나가면서 가자는 거예요. 쫄아 있으면 중국이 봐줄 것 같냐고요. 우리나라 전 대통령 중국 가서 뭔 취급 방해인지 아시잖아요. 혼밥 드시다 오셨잖아요. 이번에 미국 가서는 국밴드접이라도 받았잖아요. 그것도 막 까고 싶겠지만 일단 얘기 생각해 보자고요. 맞춰준다고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중국한테 무시당했잖아요. 맞춰주고 그러니까 좀 두루 생각해 보시고 현 우리 대통령 수준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파악하되 있는 그대로 파악하세요. 문제점도. 왜? 그래야 선동질에 안 넘어가요. 선동질은 과대하게 부풀립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그런데 여러분이 걱정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요. 선동질에 안 넘어가요. 아 맞아. 우리 대통령 그거 못해. 그건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지금 일본 분위기 어떤지 아세요? 일본 분위기는 총리가 이제 한국 와서 대통령 만나려고 하니까 지금 일본 분위기는 지금 저희 한국 대통령이 일본한테 우호적인 거는 좋은데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금방 반일로 돌아설 수 있다.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기 때문에 지지율 때문에 금방 반일로 돌아설까 봐 일본 우익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걱정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총리야를 압박하고 있더라고요. 총리한테 너무 퍼주지 말라고 한국에다가 저것들 저러다가 지지율 떨어지면 꼭 반일 하더라고. 전 정권에서 배운 거죠. 뭔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일로 꼭 몰고 나오더라고. 일본 내에도 다양한 고민이 있다. 지난번 대통령 일본 갔을 때도 세 그룹이 피켓 들고 있는 거 보셨어요? 한 그룹 윤석열 대통령 환영합니다. 일본 내에도 이렇게 세 그룹이 있다고요. 세 그룹이 모여서 거기서 시위합니다. 피켓 들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환영합니다. 또 한쪽은요. 무익들 결사반대 꺼져라 윤석열 한쪽은요. 위안부 죄송합니다. 사죄합시다. 일본에도 벌써 또 이렇게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욕심적이고 에 따라 이렇게 스펙트럼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냥 하나의 일본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걸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한 수를 던졌잖아요. 일본이 그걸 또 어떻게 받느냐 봐야 되잖아요. 일본이 또 막 찌질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주고받고 하는 중에 일본 내에서요. 지금 계속 한국의 이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다 보면서 수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 대통령은 좀 원체 노빡구시라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라도 좀 보게요.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뭐라도 조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일본 어린 친구들은 한국말 쓰는 게 유행이래요. 한국 유행어 같이 쓰는 게 유행이래요. 또 계속 바뀝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랑 또 일본 국민들하고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면서 혹시 일본에 계신 분들은 일본의 현지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요. 중국에 계신 분들도요. 좀 전해주세요. 근데 중국에도 많이 보고 계신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 아까 막 중국에 대해서 막 세게 얘기한 건요. 대한민국 우국지사로서 한 얘기입니다.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죠. 중국이 세게 나오면 이런 거예요. 중국식이에요. 중국식 이게 중국식 장사술 아닌가요? 저쪽이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가서 그래야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다는 그 입장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건 또 중국만 하면 또 화내요. 반중이네. 아니에요. 저는 제가 평생 연구하는 게 중국 고전들이죠. 누구보다 중국의 정신을 저는 깊게 연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중국도 홍익 대동의 길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소강사회를 목표로 했던 중국이 이제 소강사회는 완성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 남은 목표는 대동사회인데 대동사회로 같이 가길 원합니다. 중국도. 중국 공산당도 홍익학당 강의 보시길 원합니다. 일본 우익도 일본 정치인들도 일본 국민들도 홍익학당 강의 보시길 원합니다. 저는 답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어요. 대만이고 중국이고 북한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나아가서 다 홍익학당 강의 보시면서 AI가 지금 인류를 위협하는 이 시기에 인류끼리 뭉쳐야죠. 인류끼리 뭉쳐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보자. 인류끼리 뭉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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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끼리 뭉쳐서